자 이 자리에 등의 상관 접속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하단에 분명히 뭐 보스 A&B, either A, or B, neither A, or 같이 단어 두 가지가 꼭 오는 거 그래서 이제 서로 관계한다 등의 상관 접속사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고 많은 경우에는 서로 정 반대다 라는 거 자 A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 토플 스피킹에서는 발음보다 인터내셜 이런 거 본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막 읽으면 안 되지 지금 방금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국이라는 포린을 포리지니래 난 아! 외국물 먹었다는 사람이 지금 아!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인터넷에 넣어주고 발음하세요 너무 착실하게 한국어 발음으로 영어를 좀 읽고 있는데 그렇게 날 헷갈리게 만들었지 저 발음은 절대 왜국에서 온 발음은 아니다 ㅋㅋㅋㅋㅋ A와 B가 서로 정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표시가 좀 되있나요? 서로 정반대의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Domestic과 Phorin은 반대말 개념이겠죠? 그래서 Phorin은 외국에, Domestic은 국내에 이런 뜻으로 내용을 챙기면 되겠다 Domestic은 국내위이라는 뜻이에요 그 옆에다 또 적으세요 Domestic Animals Domestic Animals 뭐 읽어보는? 음.. 국내에 왔어요 아니 국내에 왔어요 동네가 가축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집에서 키우는 아 무슨 말입니까? Domestic은 뭐 국내라는 뜻도 있지만 집안에 이런 뜻도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P번 읽어보시면 Our coach neither confirms or nor denies the rumor that he is going to leave for another school next year 음 음 음 음 음 우리 코치는 우리 코치는 승인하거나 거절하지 않네요 그가 소문에 대해 소문에 대해 그가 내년에 다른 학교로 떠날 것을 대한 자 자 그거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는데요 일단 컨펌 컨펌은 반대말이 보다 deny deny 나이가 되는게 어 맞겠죠 컨펌은 뭐랑 뭐가 없어진다는지 con 함께 together 적으세요 2개 달아주시고 펌 이거는 단단한 뜻이죠 함께 단단하게 그리고 보다 이게 인정하다 확정하다 확인하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C 보니까 no one is neutral about 스티븐스 he motivates either or his line in those who work for him 해서 음 그 중립적이지 않다 스티븐스 그는 동기 부여한다 어도레이션 뭐가 싫어하는 부여 음 음 그가 같이 일하고 있는 자들에게 음 그러니까 이제 스티븐스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그러니까 뭐냐 어도레이션은 반대 네 디스라이크의 반대말이겠죠 디스라이크는 당일 뭐예요 싫어하는 거니까 어도레이션은 조언 조언 사모 승백 뭐 이런 뜻 가지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D번 읽어보면 네 엘린 텔러스 데핀니스 에덴 낱라인스 낱라인스 월 낱라인스 응 엘린 텔러스 엘린텔러스 기 음 귀 보는 거랑 룰 보는 거를 탐험할 줄 알았다. 그러나 헤어나서 얻었다. 출세 이후에 얻게 된거죠? 네. innate는 뭐에 대해 받는 말이다? 억퀄스 네. acquire는 반대의 의미로 만들겠지. acquire는 뭐에요? acquire 억퀄스 획득된 혹은 후천적인 이런 뜻이죠? innate는? 선천적인 타고한 선천적인 뜻도 적어놓은 거에요? 그 다음에 2 스토리 컨실리스트 역사는 구성된다. 역사하다가 포함한 것들 뿐만 아니라 벗겨진 것들 벗겨진 것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미 빠온 다익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 역사하 역사학자가 쓴 거 말고도 더 있다는 소리 음 음 자 보면 역사는 구성합니다. 나룬이 에이버를 써뵈이니까 what the historian has included 뭐 역사가가 포함시킨 거 그리고 역사가 제외한 거 고거를 고거로 구성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그 라프트아웃이 이제 리브아웃이잖아요 리브아웃은 뭐다? 제외하다 생략하다 입니다. 리브아웃은 제외하다 생략하다 그렇게 보시고 자 하단 단어유치연습 반열을 먼저 한번 뿌룩 다케 저거 보고 그 다음에 달 맞춰 들어가시죠 해보시죠 좋아 자 집안에 가추를 유명한 어린이들 섬기 렌로 하나도 한 깊음 다리 아니 어린이들 하다 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야 엄청난 존경과 엄청난 반대의 재산이 되었다. 엄청난 증오의 뜻이 되시고 증오. 2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미팅에서 양쪽 둘 다 찬성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에 대해서 세금 증가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will be able to present, 뭐 할 것이다? 제시할 것이다. 뭐를 그들의 견해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동사를 제일 마지막에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재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조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바로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레귤러. 그치 3번 레귤러가 답이죠? 어 2번 5% 답이었고 해석하면? 여기는 동사자들을 배조한다. 음.. 뉴스.. 뉴스레터를 쓰기 위해 계속.. 레귤러.. 레귤러.. 어.. 레귤러 워 랜덤 베이지에스. 그니까 그.. 그치.. 정기적으로 정기.. 이런 그 기쁜 근간 하에 어떻게 소식지를 위해서 글 써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이네요. 아까 이제 정기적으로 매주 마다 이렇게 글 쓰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신문 기술. 신문 중에서 뭐 논설위원 뭐 뭐 이렇게 뭐 얘기하죠? 사설을 해서 올리는 그런 독도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독자가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가끔가다가 이제 올리는 거였지? 뭐 요거 좀 이야기 올리는 거였나 봐. 자 다음에 4번은 Accepted Accepted 들고 주시면 그러면 work art is completely rejected nor accepted as an art form by art history 해서 민속 예술은 네. 민속 예술은 네. 민속 예술은 둘 다 아니다. 완벽하게 거부되지도 거부되지도 알았다. 그죠? 이건 여러분 뭘로써? 예술의 형태로써 누구에 의해서 예술 art history 그러니까 예술 역사가들에 의하여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은 유니파일 응 해보면 세계는 고립되지 않고 통합되어 있다. 모든 경제사건은 발생한다. 어딘가에서 세계 어딘가에서 세계 어딘가에서 다시 Every economic event that takes place somewhere in the world 몇 가지 문장이 좋아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서든 발생하는 경제적인 사건은 Fert virtually everywhere in the world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상 어디서든지 다 느껴진다 그렇게 책임져요? 왜그래요?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는거지 그래서 막 이번에 코로나 내에 조금 상황이 좋아지니까 미국 주가가 순식간에 확 뛰어올랐죠 거의 가장 많이 올랐던 그런 그 순간보다 살짝 아래로 중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치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거 주식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안해요 하하하하 일본은 떨어져가요? 일본은 당연히 떨어졌는데